그래서 이제 오늘 손은영 씨가 딸이 돼 가지고 아버지와 딸을 한 번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이 둘 사이에는 또 비슷한 언어이겠네 언어이가 다른 그녀 맞네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났길래 제가 좀 꼭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 우리 같이 한 번 불러라고 아버지와 딸이 해야 되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씩은 잊었다 참으리라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일은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매갈 길을 잃을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소라도 진짜를 찾아오라도 방생으로 기다리고 가보니 내가 시진하던 날 불씨 우릴 끼려 잘 살아라 하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그날 아침 산가시가 돼가 왔다고 알려주었지 떠만 보면 온갖 이름 보드도 다 있고 힘든 세상은 헤어질 수 있었지 공룡합을 쌓듯이 소중하게 그리워도 사랑하는 나라의 딸아 사랑하는 나라의 딸아 진검가리 못듯이 취림없이 이어줘 정한 나라를 꼭 안고 살아라 내가 시진하던 날 아쉽고도 높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 사랑하는 나라의 딸아 사랑하는 나라의 딸아 아무리 바빠져 얼굴 한 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 잔 닿지마 우리 사랑을 가슴에 담고서 사랑하는 나라의 딸아 아유 잘 어울렸나봐요 아버지가 좀 상아서 그렇지 딸이야 미디어치 그래요 고맙습니다 엄마와 엄마 아버지와 딸 다 사연은 다릅니다마는 아픔이나 못다함 또 좀 함에 있었으나 못다 해드릴 용서 다 이렇게 빌어지고 그리고 또 남중에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 번 봅시다 아하 차 한잔 하자는 그런 음입니다 이 노래를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좀 담으셔서 많이 부르세요 승미도 어떤 내 딸 박사는 아니 박수하고 부르겠죠 그렇죠 좋고 스으윽 벌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